AI 밥상 가시나이입니다. 빠르게 진행할게요. 수노 AI가 V3 베타 버전을 내놓았는데요. 음질이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기존 1분 정도의 노래에서 이어붙이기 했는데 이제 기본이 2분으로 만들어집니다. 아직 한국어라던가 언어에서 약간의 환각현상이 있어서 외계어를 하는 등 문제가 많지만 베타 버전 테스트이니만큼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채찌 PT에서 제가 만든 오토리릭스를 통한 가사 생성부터 수노 AI 버전 3를 통한 노래 생성 그리고 케이크 워크를 통한 기초 마스터링까지 속도 배속을 제외한 무편집본으로 보여드릴 테니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노래 만들기 재생 목록에 제 강의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마스터링까지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시작합니데이 dan이 케이크 워크를 통한 것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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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ncake sweet moments cherished memories to keep. morning light through the window close. A conversation deeper flows. gratitude and glances we exchange. hope in this small change. forever, beautiful brunch, beautiful brunch, beautiful brunch. touching the light, beautiful brunch, beautiful brunch, beautiful brunch. here we are. here we are. here we are. this moment. this moment forever said. this moment forever said. here we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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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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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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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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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 보셨나요? 확실히 기본 음질도 좋아졌고 마스터링을 통해 리버브까지 넣어주니깐 좀 더 노래가 풍성해진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엔 유튜브 헤드센스 통과 확률을 높이는 수면 음악 영상 제작법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이상 가시나이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